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별다른 대형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한국경제를 내버려 두더라도 2019년도 한국경제는 1%대 후반부에 아마 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미중경제전쟁을 인한 대외무역환경의 악화 또 자체적으로 거듭된 경제정책의 실패로 한국경제는 이미 어두컴컴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7월 18일 날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한국적의 거부가 밝혀진 다음 날 바로 고노 일본 외상이 남감교주일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불러 다음에 주고받는 아주 거친 발언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될지를 예상하게 됩니다 일본 측의 겉센 추가적인 보복 조치들이 뒤를 이으면서 수출이 크게 흔들리고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내수는 끝없이 추락하고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도산이 줄을 잇는 위기 상황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세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오늘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난세에 살아남는 법 한 그릇 나서 나아가 개인이 난세에 승리하는 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퍼펙트 스톰을 가정한다 퍼펙트 스톰은 둘 이상의 태풍이 충돌해서 그 영향력이 폭발력으로 커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좋지 못한 요소들이 겹쳐서 최악의 상황이 닥치는 것을 우리가 흔히 퍼펙트 스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미 휘청거리던 한국 경제는 일본 보복이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어떤 것을 예상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가정하는 일은 100%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생 가능한 위험을 내다보고 그 부분에 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컨틴즈시 프렌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컨틴즈스 프렌은 그야말로 비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비상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예상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위험을 관리해가는 것을 지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위기 상황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생각이 정리되어 있고 계획이 서 있는 사람과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 상황이 서서히 악화되는 상황, 보통 상황 세 가지로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펼쳐지게 되면 각각의 상황이 우리의 삶과 생활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 영향을 우선 노트 위에 차근차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대책과 해법을 정리해 보는 것도 대단히 유용한 방법일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발생 가능한 상황, 그것에 대한 영향, 그것에 대한 대책 이 세 가지를 세트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적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원을 점검한다, 수입의 소스를 점검한다, 체크한다 위기 상황은 단독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입이 들어오는 원천이 엉망정창이 될 정도로 흔들리는 것 같답니다 그래도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1차 방어선이 있습니다 그건 조직이죠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조직의 1차 방어선이 되기 때문에 파고를 한 차례 막아줍니다 그러나 개인은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조직의 오나, 소유주이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수입은 급감, 매출 급감이라는 상황에 아무런 방어방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대로 한파를 막게 되는 셈입니다 그대로 파도를 뒤집어 쏘게 되는 겁니다 매출이 빠른 속도로 내리막기를 끊거나 내리꽂이듯이 매출이 추락하는 상황이 당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오나분들, 소유주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조직의 규모가 크고 작은 것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전제해야 될 질문입니다 해법을 찾아내서 탈출을 마련할 수 있으면 승리하는 쪽에 서는 것이고 그러나 해법을 찾아내는데 실패하게 되면 패배하는 쪽에 설 수밖에 없죠 좀 가혹하지만 항상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승리하는 쪽과 패배하는 쪽에 전선이 아주 명확하게 갈리게 됩니다 성과에 대해서 전부를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과업이 매출 급락을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실탄을 점검한다 상황이 악화될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당연히 비용이나 지출을 꼼꼼히 다쳐서 불효불급한 당장 필요하지 않는 경비 지출을 철저하게 줄이는 것이죠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위기관리에서 필수적입니다 비용 구조를 조정을 하는 것은 방어적인 조치지만 문제를 권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정돈해 나갔을 때 이것은 위기탈출의 보조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지만 보조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그런 방법이 또 다른 해법이 더해질 때 승리하는 쪽에 설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총력전에 들어가야 된다 큰 위기를 에둘러 이야기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곧바로 많은 수의 경제주체들이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많은 경제주체들이 망하는 것이 바로 큰 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위기도 저는 마찬가지가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보수를 받는 사람과 주인이 되는 오나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를 받는 사람들은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나들은 전부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와 간격이 있습니다 오나 주인이라면 정말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스스로 위기 타결책을 찾아내는 데 성공해야 되고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저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댓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뭐 아주 안달복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달복달하면 망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도 미리 여러분들에게 들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싶으시죠? 미국에서도 묻고 싶으시고 일본에서도 묻고 싶으시고 캐나다에서도 묻고 싶으시고 호주에서 묻고 싶으신 그런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저 답은 지나칠 정도로 간단하고 명료한 의문문으로 대물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가진 시간과 에너지의 전부를 문제 해결책을 찾는데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한 가지 더입니다 일을 하는 신용이 아니고 진심으로 절박하게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올인하고 있습니까? 전부를 걸고 있습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